원주에서 펼쳐진 오늘 대회인 만큼 오늘의 승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줄 거에요. 스타일 좋아요. 몸도 좋고, 투블럭에다가 염색도 깔끔하게 하셨는데, 많은 여섯 팬들이 지켜보실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여섯 번째 경계 되겠습니다. 플라이 끝 매치, 칸 카잔과 유재남의 대결 5분 2라운드 시작이 되겠는데요. 첫 번째, 1라운드. 출발합니다. 칸 카잔과 유재남. 둘 다 경쾌한 스텝을 뛰고 있습니다. 플라이급, 상당히 빠른 템프에 경계되겠습니다. 경쾌한 스텝. 처음 볼 뻗어봤던 유재남. 라이트 카운터를 날려봤고요. 슬쩍 레그킥을 쏘아봤던 칸 카잔. 아우, 하이킥과 펑치의 펑프레이션. 스텝은 경쾌을 밟고 있습니다. 들어가다가 왼손! 자, 싸잡고 있는 칸 카잔. 빠져나왔습니다. 라이트 피하면서, 자, 허리 잡고 있고요. 너머트에 성공하는 칸 카잔입니다. 싸잡으로 돌아가죠. 상당히 빠른데요, 칸 카잔. 자, 타이탈 위에 좀 압박하고 있는데요, 카잔. 자, 일어나려고 유재남 선수가 공간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일어납니다. 일어나죠, 일어나죠. 목을 잡고 있습니다. 목을 잡고 있는 칸 카잔. 네. 하지만, 유재남 선수 흔들고 다시 한번. 일어나는 순간 목을 계속 잡아주는데요. 뜯으면서 일어났습니다. 손을 뜯으면서 유재남 선수가 잘 일어났고요. 계속하지만, 불기하지 않고 조용합니다. 조용합니다. 계속 잡고 있어요. 자, 탈북치. 탈북치 땡겨. 탈북치 땡겨. 탈북치 땡겨. 탈북치 땡겨. 탈북치 땡겨. 탈북치 땡겨. 오, 길루틴. 길루틴 들어갑니다. 길루틴. 길루틴, 칸 카잔. 반대쪽으로. 자, 계속해서. 오, 깊게 들어갔나요, 길루틴. 아, 일단 방해가 바뀌었는데. 남북 척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네. 네, 카잔 나왔습니다. 오, 위험했어요. 유재남. 오. 자, 위기를 벗어나는 유재남 선수입니다. 그 파워 길루틴이라고 해서 리오네 킥초크처럼 그립을 잡는. 그 길루틴이 들어왔었습니다. 위험했었습니다. 유재남. 우재남은 사전에 그라운드에서의 기술도 역시 좋네요. 네. 그것도 일각이 있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자, 담지르고 패스. 와, 백 잡습니다. 아, 지금 백과 맞고 있습니다. 화려한데요? 자. 듀엘을 또 공략하고 있는 칸 카잔인데요. 그렇습니다. 오, 왼팔 깊이 들어갑니다. 자, 초크 들어가나요? 네, 왼팔. 왼팔을 일단 깊이 놓고 있습니다. 자, 리오네 초크. 자, 빼 내려하는 유재남 선수고요. 네. 왼팔 일단 깊이 주이고 있는데요. 오, 깊이 들어갔습니다. 오, 깊이 들어갔습니다. 깊이 들어갔습니다. 지금. 오, 깊이 들어갔습니다. 오, 깊이 들어갔습니다. 예. 자, 일단 조금의 큰 위기를 벗어나는 유재남. 그렇습니다. 일단은 팔 쪽을 한팔을 끌어안고. 자, 나가주고 있는데요. 자, 이번도 좀 깊은데요. 그렇습니다. 여전히 왼팔이 깊게 감겨있어요. 일단 오른손을 뜯어내고 있는 유재남인데. 자, 빠져나왔습니다. 돌아서 움직이려고 하는데. 바디 트라잉글이 감겨있어서. 여전히 백이기 때문에. 그렇죠. 쉽지가 않습니다. 안전 잡혀있기 때문에. 네. 한 번에. 저 크라스 칸 브라운. 언제라도 지금 다시 한 번 총크를 노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그렇죠. 와, 의외의 정기인데요. 아, 그런데. 사실 입식에서 좀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. 스탠딩에서. 브라운은 상당한 자신감을 보기는 칸칸입니다. 네. 스탠딩에서. 네. 다시 이제 총크를 들어가는데. 다시 한 번. 네. 깊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요. 유재남 선수가 좀 몸을 틀고 턱을 막으려고 하는데 들어갑니다. 들어갔습니다. 자 리알이 초크! 네, 들어갔습니다. 아, 목을 틀어서 방어를 하는데요. 와, 위트위트합니다. 들어갔습니다. 들어갔... 네. 반찬하죠. 1분 남았어요. 시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, 지금. 들어갔습니다. 자, 하지만 뜯어냈고요. 자, 또 뜯어내는 유재남. 우와. 유재남 반대로! 유재남! 그럼 위해서 칸 카잔이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, 유재남을. 유재남은 여유 있습니다, 칸 카잔. 당황하지 않죠? 그렇죠. 자기 할 거 처분하게 하고 있는 칸 카잔으로 보이는데요. 파운딩은 좀 톡톡톡 쳐주면서 계속해서 서비션을 노리는 상황이네요. 그렇습니다. 노리는 게 지금 서비션인거 같아요. 자 다시 한번 톡톡톡 쳐주면서 자 스타를 유지합니다 시골하는 상황에서 스탠딩에서 아 바로 테크 시도 첫번째 라운드가 끝이 납니다 그라운드는 상당히 군더더기 없는 기술을 선보였던 강타잔입니다 역시 뭐 세상은 넓고 강자는 높고요 나는 사람이 뛰는 사람이 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요 옆을 공간을 잡아서 들어가는 모습 파워 길로틴 아 처음에 길로틴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리어네이크 초크 둘 다 위험했습니다 뜯어내면서 위기를 벗어났던 유재남 상당한 위기였잖아요 지금요 깊이 들어갔는데 진짜 깊이 들어갔죠 한 차례 또 리어네이크 초크의 시도가 있었고 유재남이 빠져나면서 1라운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세컨드 아웃 어허 지금 칸카잔 쪽에서요 어 경기를 포기하나요? 지금 왼쪽 다리 쪽에 칸칸에서 좀 부상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파워를 던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어 아닌가요? 예 잠시 관객 여러분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칸카잔 선수의 경기 속행 불가로 위재남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아 아 다리 쪽에 네 네 네 네